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세계 3대 광천수로 알려진 초정약수가 있습니다. 이 초정약수는 세종대왕과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인데요. 해마다 이곳을 기념하는 풍성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2022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주관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청주지회 문길곤 회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다음 주 금요일에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정행군과 초정약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축제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원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다가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그동안 청주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 청주의회총에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16번째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다시 찾은 보문이라는 주제로 10월 7일 금요일에 시작을 해서 9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에는 취소가 되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올해는 초정행군이 조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초정행군에 머물면서 또 초정약수의 역사성 그리고 K컬처의 미래의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 이번 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축제가 대부분 초정행군 일원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세종대왕과 초정행군에 대한 역사 이야기 좀 해주세요. 문헌에 보면 초정행군은 세종대왕께서 평소에 안질과 소갈증과 욕창을 앓고 계셨는데 대신들께서 초정약수가 좋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가서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세종대왕께서 1444년에 아마 2월에 지금의 비서관 격인 김은지라는 분한테 시켜서 초정리에 내려가서 초정행군을 조성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초정행군에 머물게 됩니다. 혹자는 121일간 또 혹자는 123일간이라고 하는데 통칭으로 121일간 머물면서 초정약수를 마시고 또 씻으면서 치료를 했던 곳이 초정행군이 됩니다. 그때 소원황후하고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초정행군에 머물면서 한글 창제를 마무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세법도 개정을 하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나눠주고 또 노인들을 궁으로 초청을 해서 양로원도 베풀고 그리고 청주향교에 책도 하사하시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셨는데 또 박연으로 하여간 편경을 만들어서 시연을 하게 하고 이게 다양한 조선의 르네상스를 선보인 그런 장소이면서 역사가 깊은 그런 행군이 초정행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군요. 올해로 벌써 16번째로 열리는 행사라서 지역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아마 이번 축제에 대한 기대감도 크실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 다시 찾은 보물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세종대왕께서 121일간 초정행군에 머물렀던 역사 그리고 초정 약수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문화 자원을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시 찾은 보물,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 행사로 치러진다고 들었어요. 그런 만큼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올해 축제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처음 하는 행사로 꼽고 있는데 먼저 총감독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어가 행차를 그동안 지역에서만 했는데 이번에 축제 사상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시작을 한다는 게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정행군이 2020년 6월에 개장을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 행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정행군이 조성되고 나서 처음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축제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있는 축제 그리고 참여와 공감이 있는 그런 축제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축제에서 처음으로 총감독제라는 걸 도입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예전 축제와 다르게 총감독제로 행사를 운영을 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주체가 청주시고 저희가 주간단체인데 그래서 청주시, 청주예총 그리고 대행사 간의 효율적인 조율을 통하고 또 그런 감독을 통해서 이번 축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 방향 이런 것들을 아주 선명성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 감독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제 감독으로 인해서 이번 축제가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공감하고 또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축제 감독으로는 문화기획자이면서 우리 지역의 축제 전문가이신 청주대학교 교양학부 변광섭 교수를 저희 청주예총에서 지난 5월에 선정을 하고 또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축제를 홍보할 때 다른 지역에서 홍보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또 어가잉차가 서울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사전 홍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28일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종대왕께서 1444년에 초정으로 출발을 할 때 임금이 거쳐 하시던 궁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15회차까지는 성안길에서 사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취타대를 필두로 해서 또 세종대왕 소원왕후 그리고 대신들 그게 집현전 학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동상 앞에서 퍼포먼스를 먼저 시작을 하고 소원왕후 그리고 세종대왕이 왜 초정 행공으로 행차를 해야 되느냐를 서로 연극적으로 대사를 주고받았고 그걸 통해서 관람하시는 서울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걸 전국방송을 통해서 전국축제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서울 광화문 어가 행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서 구형도 하시고 또 저희들이 홍보 나눠드리는 책자를 통해서 꼭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세종대왕과 초정야수축제 어가 행차가 서울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또 그 효과가 꼭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본 행사는 축제 기간인 토요일 8일날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서는 또 있을 예정입니다. 이 어가 행차 외에도 3일 동안 정말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공식 행사를 필두로 해서 총 5마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연 마당, 전시 마당, 체험 마당, 이야기 마당, 참여 마당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공식 행사는 7일 10시에 개장식을 필두로 해서 영천제, 양로연, 개막시, 어가 행차 이런 순으로 공식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공연 행사로는 특별 공연인 세종 비밀의 샘을 필두로 해서 초종 수월레, 그리고 재즈 국악 한마당, 그리고 시민 동아리 공연, 초종 약수 가요 한마당 등이 있고요. 또 체험 마당으로는 초종 시비 공방과 치유 약수 마당, 그리고 디질로그 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마당에서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전시 마당으로는 조선의 궁 특별전과 초종 십경 스토리 사진전, 그리고 문화상품전, 세종대왕 깃발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 마당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국대회 3개가 개최가 되는데, 전국 사진 촬영대회, 전국 사생대회, 그리고 전국 학생 100일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종 약수로 이루어지는 물총 페스티벌, 보물찾기, 기타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연이면 공연, 체험이면 체험,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야말로 오감만족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시마당에서 주목할 것은 세종대왕과 초종 약수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전인데요. 다시 찾은 보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궁 도자인영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초종 행궁으로 행차하는 그 장면, 그리고 초종 행궁에서 여러 가지 선한 정책들을 펼쳤던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도자인영전을 갔습니다. 이 도자인영전은 광복 70주년 기념을 통해서 서울 스토리쇼에서 총감독을 맡았던 우리 황영모 씨가 총기획을 맡았고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인영 작가 오주연 씨가 본인의 도자인영 100여 점을 전시를 합니다. 그 전시장에서는 또 궁중 복식을 가지고 패션 퍼포먼스도 하는 그런 전시가 대표적인 전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과 초종 약수를 소재로 한 전시와 아트 상품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서양화과 손부남 작가와 또 동양화과인 강호생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그분들의 작품 중에서 아트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도자기 세트라든가 또 티셔츠 그리고 에코팩 등으로 아트 상품을 개발을 해서 전시를 하고요. 그것도 부수적으로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트 상품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면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종대왕께서 행궁에 머물면서 선정을 베푸시면서 나온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세종대왕의 어록을 깃발에 직접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써서 한 100개의 깃발을 행사장 곳곳에 깃발을 설치하는 깃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정 조격체험을 하는 조격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그동안의 볼거리가 없었는데 그 주변에 초정십경이라고 하는 초정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상품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초정십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진전을 전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전은 LED전광판으로 제작을 해서 축제가 끝나도 영구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깃발전도 행사가 끝나면 일정기간 계속 존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정시 행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체험마당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공식 행사인 개막식에 우리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될 우리 트로트 신동 김다연 씨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번 저희 개막식에서 김다연 양이 공연을 갔고요. 공연 행사에서 눈여겨볼 것이 세종대왕 비밀의 셈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자 음악극을 합니다. 이 음악극은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북 챔버오케스트라가 충북 공동창작 작품에 선정이 돼서 마침 그 선전된 작품이 세종대왕의 비밀의 셈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올리는 작품을 저희가 이번 축제 기간에 특별 공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공연이 아마 우리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공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험마당에서 눈여겨볼 것은 조선의 인쇄문화를 만나는 초정시비경, 초정시비공방이라고 하죠, 특히. 그리고 초정술을 활용한 또 술 체험도 있고 그리고 조격, 뷰티, 초정수로 만드는 에이드 체험 이런 것들이 초정행궁 일원에서 다처롭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초정행궁에 디질로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초정행궁에 가면 검문만 있고 볼 것이 없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전, 편전, 집편전, 왕자방 이런 기타 각 국마다 디질로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전에는 세종과학기구 체험이 들어가 있고 침전에는 천문 관련 미디어 아트관 그리고 집편전에는 한글 미디어 체험 등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각 국마다 배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공식한 공연 마당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조선 유란극단 거리 공연이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수실신 유명 래퍼인 원시타인이 재주와 국악의 한마당과 이렇게 해서 같이 콜라보 공연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동아리 공연 또 문화원 동아리 공연들이 있고 또 좀 특이한 점은 이번에 저희 청주회총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청주회총의 소속단체로 있는 10개 협회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이번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을 모두 보고 즐기려면 3일이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이번에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특히 더 공을 들이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시민들에게 책을 기증받아서 전시하는 책 기증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책을 기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1만 2천 권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기증한 책을 행사장 곳곳에 전시를 하고 전시된 그 책은 축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 초정 행군 안에 궁마다 또 숙소 같은 데는 지금 아무것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책들을 다양하게 전시를 해서 머물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구적으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참여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초정술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초정 물수기 게임이라든가 뷰티 체험, 다양한 체험이 있고 또 그리고 행군 이론에서 상설적으로 추억의 보물 찾기 이런 게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대회가 3개가 있는데 전국 사진 촬영 대회는 전국에 있는 우리 사진 예술가들이 우리 축제 3일 동안 행사 곳곳을 사진 촬영을 해서 그것을 잘 작품적으로 나온 작품을 공모에 응해서 나중에 그걸 선별을 해서 나중에 전시도 하는 그런 행사고 그리고 전국 학생 뱅일장 또 전국 학생 사생대회를 통해서 전국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또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레임 인터뷰, 오늘은 2022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주관하는 청주회총회 문길곤 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문길곤 회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청주회총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올해 3월에 통합 제3대 청주회총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간의 소외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청주회총 사무국장을 9년하고 그리고 충북회총 사무처량 5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청주회총 회장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10개 협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행사장이나 전시장에 가면 가장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아이고 요즘 힘드시지 않느냐, 어떠시냐 그러면 저는 요즘 기쁘게 즐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연과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지금 조금 풀려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과 정시장을 찾으면서 우리 예술인들과 그리고 또 시민들과 만나면서 기쁘게 즐기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주회총 회장의 임기가 4년이라고 하는데요.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꼭 이루고 싶다 하는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회장에 출마하면서 출마의 변으로 예술로 행복한 삶, 청주예총과 함께 이런 슬로건을 냈었습니다.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청주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예술을 통해서 청주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청주예총이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8개 공약을 중점적으로 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청주의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로처럼 청주의 86만의 시민들이 마음 놓고 365일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그 예술의 거리 안에는 공연장, 갤러리, 기타 아트샵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서서 창작자들에 대한 공간 제공을 해주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골라볼 수 있고 또 전시도 골라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예술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또 문화도시 청주의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술의 거리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엄청난 우리 예술계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술 환경이 급속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오프라인 쪽에서 모든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예총 내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청주에 총하면 지난 60년 동안 청주의 예술 문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계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청주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인들은 늘 그래왔듯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10개의 협회와 함께 청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주의 예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의 총 회장으로서 올해 치르는 큰 행사가 바로 2022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회장님의 각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의 역사성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번 축제에는 청주시의 홍보대사가 될 트러신동 김다연 양 그리고 우리 내수 출신의 유명 래퍼 원시타인 그리고 초정행궁의 홍보대사인 이효재 씨가 함께합니다. 우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다양한 체험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오감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번째 맞이하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제 임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드린 만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초정행궁이 확 달라졌습니다. 편전, 침전 그리고 집현전 각 국마다 다양한 디즐로그 체험관들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번에 초정행궁의 야간 경관이 새롭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초정행궁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종행궁이 준공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대면 축제가 됩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의촌 문길곤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대표 콘텐츠가 있는 축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바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인데요. 올 가을 재미와 의미가 있는 축제에 참여해서 즐거움과 보람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